나찰 나찰을 뽑을겁니다 나찰은 이제 10뽑했습니다 과연 몇분만에 나찰이 나올까요? 자 가자 20분만에 나오진 않겠지 그거는 조심이지 역시 안나왔구요 그 대신 어공이 나왔네 저게 어공할때마다 물고기공같다 자 30뽑 안나왔고 마쎄 나왔네 40뽑 안나왔고 50뽑 나온다 안나왔고 이번엔 아무도 안나왔네 아니 이게 생각보다 확률 잘 나올 것 같은데 쿠키란 생각하면 그게 안나오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자 60뽑 안나왔구요 페라 또 나왔네 여기 페라 아 페라가 여기 있구나 이제 마지막이야 70뽑이야 70뽑이야 70뽑이면 나쁘지 않다 그랬어 그때부터 확률이 올라가니까 운이 안좋으면 더 뽑아야겠구만 640 1뽑씩 하면 나올까 71뽑 72뽑 청자 73뽑 뭐야 얘 아니야? 취소구나 74뽑 뭐야 열차 탑승자 명단 어? 나왔나보다 74뽑 새로운 인물인가봐 아 아 맞네 아 다행이다 풍요 떴길래 다른앤줄 74뽑만에 나차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뽑아줘야지 이거는 10개 있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얘는 지금 몇 뽑째지? 근데 뭐 안나왔어 아무것도 안나왔어 10 20 20뽑 아 20뽑밖에 안됐구나 그러면 오늘 뽑기 끝